안녕하세요 저는 파벌준형원에 같이 살고있는 귀염둥이 엠스터 오렌지에요 많이 먹어서 주인이 똥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제 먹방 한번 보실래요? 내가 좋아하는 사과 어우 맛있죠 맛있죠 아 근데 다른거 없나? 많이 먹었더니 조금 지겹네 아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코넛 아니야 어우 맛있죠 맛있죠 어우 맛있죠 맛있죠 어우 코코넛 어우 맛있죠 아 이거밖에 없죠 어우 많이 먹었더니 코가 간지럽네 이거는 내 크로밍이에요 코가 간지러울 때 크로밍을 해줘요 아 근데 또 먹을거 있어요? 어딨어요 어딨어요 빨리 해줘 자 동아 네가 좋아하는 시리얼이다 우와 시리얼이다 어우 맛있죠 맛있죠 아이고 왕관에 떨어졌다 어떡해요 아 동아님 최고 최고 또 좋죠 또 좋죠 아 맛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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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맛있다 아우 아우 시리얼이 너무 맛있죠 아 우리 뚱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핸들링 좀 해볼까 싫어요 싫어요 나죠 아 여기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요 많이 먹었더니 등짝이 엄청 뚱뚱해졌죠 저 요즘 애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주인이 계속 나오는다니까 꼭 구독해줘요 안녕